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은 의사들을 상대로 당뇨를 교육하는 플랜을 잡는 위원회 모임에 갔다가 오늘 와서 방송을 합니다.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당뇨를 중점적으로 지금 한인타운에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상대로 당뇨를 교육하는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뉴저지, 텍사스, 오레간, 테네시 등에서 온 의사분들이 10명이었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명 해서 12명이 자문위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반 이상이 일반 내과와 내분비 내과 그리고 가정의학과가 주로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분비 전문의 하신 분이 처음에 인삿말겸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분이 당뇨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죽는데 특히 신장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심장 아니면 심혈관 문제가 주종을 이뤄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와서 환영을 한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게 환영사도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당뇨의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당뇨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 항상 뇌졸중, 심장 문제, 신장 문제 그리고 신장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죠. 신장 때문에 심장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이 망가지면 혈관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심장의 혈관이 막히거나 뇌의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 해오던 것들 식사를 잘 관리해라, 그리고 운동을 해라, 먹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이런 약으로 혈당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요즘 들어 새로운 약들이 나오면서 이 약들이 콩팥을 더 보존을 하고 심혈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줄여드는 약들도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심혈관계 문제를 줄여주는 그런 약을 선택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나왔던 셀포닐 유리아 계열의 약들은 제가 벌써 재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이 약들을 더 이상 비추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래된 약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 그리고 그 약과 메폴민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엔 인슬리언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약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약들이 발전을 하고 좀 더 좋은 약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침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토론도 했고 혈관 문제, 신장 문제 다 이것은 증상이 없죠. 증상이 벌써 나왔을 때는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증이 오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증상, 뇌졸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증상이 없잖아요. 항상 그 증상은 뇌졸증이 와서 반신 불구가 된 후에 후회를 하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근경색증이 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이런 다음에 이제 증상이 났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만 드리는 것이 증상이 없을 때 치료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질병들이 당뇨, 신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그 컨퍼런스를 아니 의사들은 컨퍼런스 새벽 6시부터 시작해요. 아니 무슨 회의가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밤 늦었지만 방송을 하나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여러분들 만성질환들 거기다가 비만까지 이런 거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신장병 이런 만성질환들은 증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 그리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식생활 개선, 운동, 그리고 적절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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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